아니 저기 두부 정보는 어떠셨나요? 너무 맛있어요 베스트 베스트 간식 쪽은 조금 연구소 쪽에서 조사를 해보자면 지금은 이제 뭐 딸기가 올라져 있는 브라운이다 너무 맛있다 운이가 올라온다 네 운이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떤 간식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지 It's 간식 time! 노토 나이스! 아닌가?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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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두멍이 골뱅이 이런 거 좋아 좋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살 찌는 거 엄청 넓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기도 다이어트 다이어트에서 이렇게 됐고 너무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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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라 크림! 우와 우와 어떡해 베리라 크림! 맛있겠다 어떡해 진짜 맛있겠다 눈 내린 말 브라운이 위를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이거는 뭐야 4개밖에 없구나? 좀 잡지 않아? 왜 4개야? 왜 4개 밖에 없어? 왜 4개 밖에 없어요? 또 있어요? 왜 4개 밖에 없어요? 화가 잔뜩 나있네 나갈 뻔했는데 또 이렇게 접시가 모자라서 2개로 준비를 해놨고 저거는 커피인데 진짜 이야 동현 씨는 미리 결승전을 예약은 그렇죠 무전승 놓고 있는 분이에요 사실 이게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빨리 맞추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즐기고 싶은데 마지막에 맞추는 거 사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게 그럼 다음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전 안 먹을래요 어? 뭐요?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먹어요 동현 씨 축하합니다 왜? 아닙니다 항상 못 먹거든 자주 못 먹어요 1년 넘게 다이어트인데 내가 맞추면 자기 죽게 어? 감사합니다 어? 진짜? 근데 자연심이 있어서 제가 맞추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다이어트 해본 적 한 번도 없대 그래서 깜짝 하잖아요 미련 씨 성경 씨에게도 좋은 찬스인 게 한 분 빼곤 다 먹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 마인드로 해주시면 되고 네 자 오늘 브라우니와 함께 할 간식 게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OST 퀴즈입니다 뭐라고요? 친구 OST 퀴즈 친구 OST OST OST를 듣고 이게 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오늘의 카테고리는 외화입니다 외화? 외화?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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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다고 외화 영화예요 그게? 외국 드라마 외국 드라마 외화 안 봤는데 집에 안 나오는데 미드 영드 일드 중드까지 동현 쫙 준비를 하였습니다 쫙 지금 동현 형님이 포청천이랑 프리즌 브레이크 지금 썼어요 오케이 포청천이랑 하나 좀 선정해요 미리 찜해놓으세요 모 포청서 찜? 찜 이거는 아마 다른 멤버들 배려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띵 띵 띵 하면 무조건 외칠 거다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신 신 신 신 처음이에요 이거 맞추면 자 그럼 저는 천천히 즐기겠습니다 셜록 맞았나 봐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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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록을 왕건 앞에 뭐가 있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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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 인정해 인정해 뭐야 코난 실패 앞에 뭐가 묻어 실패 명탐정 코난 전화 왕건 왕건 대조 형 대조 왕건 아니 대조 형 전화 받아 먹기 실패 전화 인정해 진 천천히 문제 주세요. 신. 신. 셜록. 전하. 숙제했니? 아빠는 강하네. 아들의 힘이 이렇게 큰가요? 오늘 전교 1등이에요. 아예 골랐어. 깜짝 놀랐어. 맥 가입 온 줄 알았어요. 동현 씨가 걸어놓은 게 예약 걸어놓은 게 뭐였죠? 그리고요? 프리즘 브레이크. 다행인 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거. 나 나온다. 신. 맥락 없이 달지 않고. 안 달아요? 보통 선을 넘는 정도의 단맛이 아니라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돼. 풍미가 아주. 저 자랑도 그런 거 같아. 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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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살. 넉살 넉살. 엑스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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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있어요. 파일이 어떻게 나와요? Jeff Highland. 거기서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엑스파일이에요. 저 경계한다. 원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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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파일 맞아요. 한국 이름이 X파일이에요. 원작이고, X파일 쓰는데. 아니, 엄마가 나가라. 말다, 말해야다, 말다. 말다, 말다. 자, 두 번째. 주세요! 동현! 동현! 포청천? 포청천! 포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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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두 포청천. 띵 하면 바로 포청천. 동현! 포청천? 포청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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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간 포청천! 솔다! 솔다! 반간이 뭔데? 반간이 뭔데? 반간이 뭔데? 반간이 뭔데? 자, 그렇게 나오세요. 오십니다! 파! 반간 포싱! 브라우니 데크! 편한 아홉! 반간이 뭔데? 갈라! 반간이 뭔데? 보컬! 이제 아홉? 알아, 신분은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우! 알려주기 전에 포청천이었는데. 동현이 형, 프리즌브레이크 하나 남았어요. 무조건 나오는데. 음악 주세요. 어디 지역 같아요? 나래! 해상구조대? 해상구조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기운은 비슷한데... 밀원! 마이애미 특공대! 마이애미 특공대! 마이애미만 맞습니다! 실패! 나와서 나래! 마이애미 CSI? 실패! 해리! 해리! CSI 마이애미! 성공!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마이애미! 마이애미 느낌 난다! 마이애미 느낌 나! 마이애미! 게 not Pafon 와해! 와... 와... 마이애미 CSI! 와... 으ünüz 아니야? 왜 이렇게 코 코보니 mich. 됐다! 네이에요. 다윗. 다윗. 안 난 만媽. 버려보고ítulo 곧 날씨assa, calor Iím는데 다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좌측은 휑 아니에요. 다 나갔고요. 자식은 다 나갔어요. 저거 앉아서 먹고 싶어. 그냥 이렇게 뻔한 맛이 아니라 진짜 장인이 만든 거. 뒤쪽에 지금 할로윈 파티 아니죠? 빨리 먹으면 기대가 아니고. 하와이 카페텍이야. 할로윈 파티. 기운이 왔어요. 주세요. 밀어! 에이트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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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트롯데! 어이 깜짝이야. 어이 또 앞돌게 나올까봐. 에이트롯데. 자 이렇게 해서 밀어 님이 에이트롯데를 맞춰주십니다. 진짜 모르겠다. 자 정확한 네임을 맞춰주십니다. 음악! 오케이! 주세요! 에이트롯데! 야 이거! 맥가이버! 맥가이버!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실패! 야! 이거 뭐야! 이거! 음악 주세요! 아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 이거! 몰라! 히오! 히오! 헐크? 아이씨! 실패! 성격! 고질라! 고질라! 실패! 왕자의 게임! 아잉! 왕자의 게임! 아잉! 정확하게 뭐라고요? 왕좌의 게임! 좌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지읒에 대한? 오아! 오아! 지읒에 오아!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에서 가장 히트한! 게임으로도 만들어져요! 죄송한데 미란씨 헷갈린 힌트 주면 안 돼요? 헷갈렸어요! 어떤 거였어요? 아 이거 워킹데드였어요! 워킹데드였어요! 내가 최근에 워킹데드를 봤는데! 워킹데드! 왕좌의 게임인데 이게 뭐지? 그래서 걸어가시다가 죽었구나! 워킹데드라서! 근데 왕좌의 게임이니까 에이! 헷갈드라서! 미란씨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인기 엄청났지! 몰라요! 음악 주세요! 성경! 성경! 프렌즈! 프렌즈! 전하라! 성경도 나갑니다! 프렌즈 또 성경! 몰라! 둘이 남았어! 프렌즈를 맞춰냅니다! 프렌즈를 맞춰냅니다! 약간 믿은 느낌이야! 한 해먹기! 프렌즈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핸드폰 피오 선수! 어떻게 국략할 예정입니까? 일단 피오 선수에 묻고 싶습니다! 이 중에 아는 노래가 하나라도 나왔어? 하나라도? 진짜 맛있다! 이 중에 아는 노래가 하나라도 나왔냐라는 질문인데요! 없었던 거 같아요! 오랜 시간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빠! 이제 결승전이기 때문에 뒤쪽 카페에 계신 분들도 앞쪽에서 결승전을 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카페! 진짜 카페! 진짜로 해! 설의 마을이에요? 결승전이니까 좀 나와주세요! 결승전이기 때문에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결승이네요! 너무 맛있다! 짜증나! 진짜 못하냐? 너무 맛있다! 할 수 있어! 근데 이번에는 저는 솔직히 이번에는 동현이 형이 이길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너 아예 모르는 거야! 부정타요! 부정타!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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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깊잖아! 그거! 브레이크 아니잖아요! 실패! 짜증나, 그거! 피어! 피어! 해도 돼요? 해도 되지! 피어! 괜찮아요? 왜? 빨리해! 빨리해! 한쪽 틀려! 섹스 인 더 시티? 정확히! 뭐라고요? 섹스! 앤 더 시티? 동현! 동현! 섹스 인 더 시티? 인 더! 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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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성과 도시냐! 도시 안에 성이냐! 도시 안에 있지! 아, 성이 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시골을 넣었어!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다! 잘못 지은 거야, 그러면! 두 분 중에 정답! 정답이! 있습니다! 오케이! 바꿀래? 바꿀래! 바꿀래! 바꿔요! 홀! 바꿨다! 바꾼다고? 피어! 뭐예요, 정확히? 섹스 인 더 시티! 인 더 시티! 받아줍니까? 오케이! 어? 오케이! 후회 안 해? 너무 후회해! 오케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나니까 헷갈려! 2019! 56회! 놀라운 투입! 친구! OST 퀴즈! 마지막 결승전! 우승전은! 언더 시티 아니야, 언더 시티야! 게임 해볼까? 섹스! 앤더 시티!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드립니다! 섬과 도시! 섬 안의 도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굴래의 주인공! 홍영 씨가 브라우니를 받아갑니다! 도시 아니야! 머리 썼어, 머리 썼어, 머리 썼어! 박굴래의 주인공! 어쨌든! 맛있게 드세요! 와! 저 이거 두 번째 노래 끝날 때까지 나와서 먹겠습니다! 자, 이제 간식 치워주세요! 두 번째 간식! 다음 시간! 자, 이거 치워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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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릇 치울게요, 그릇! 형, 뭐 편하게 생각해요! 내 집이 다 혼자 먹어! 동현 씨는 편하게 먹어요! 다 떨리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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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